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한가위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함께 공동체 이정도 목사입니다 저희가 한가위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절기처럼 성경에서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추석과 유사한 절기가 성경에서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짜도 아주 유사해서요 2020년 올해 초막절은 바로 내일인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추석과 비슷한 초막절의 의미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초막절의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초막절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겪어온 고난의 기간을 잊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민족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을 구원하셔서 자기들의 나라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집도 없어서 초막을 짓고 살아야 했던 그 광야의 시간을 잊지 않도록 자손 대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 기간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서 혹은 집 베란다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단다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지금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수장절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한 해 동안의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해 놓은 일을 마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모든 저장을 마쳤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의미는 우리의 추석과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수하게 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신 것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모여있는 가족분들끼리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도자께서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가족들이 올 한 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추수하게 하셨는지 나에게 올 한 해 어떤 것을 주셨는지 기억해 보고 서로 하나씩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 주실까요? 이야기 잘 나누셨습니까?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대로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둘째 올 한 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라고 하실까요? 저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6장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일까요?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? 14절에 의하면 이 절기는 누구와 함께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까? 맞습니다 이 절기에는 자녀들 그리고 노예들 또 마을에 있는 레위인과 떠돌이들 고아들과 과부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노예일지라도 이날은 일하지 않고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또 이 마을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 축제를 즐깁니다 8일 동안 진행되는 이 축제를 통해서 이 마을 안에서 평소에는 대화하지 않던 소외되었던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떠돌이들도 마을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의 애환을 나누기도 하고 또 즐거운 일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는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는 우리가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되었지만 사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명절을 지킬 때에 가족의 잔치가 아니라 온 마을의 잔치로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온 마을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지킬 때에 마을 안에 있는 가난한 이들, 소외된 이들도 참여하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명절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이번 명절은 전에 없었던 관계가 단절된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대면하여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, 친척 중에 지금 혹시 외로워하고 있을 리는 누가 있을 것인가 또는 가족과 친척을 넘어서서 내 이웃들 중에, 내 친구들 중에, 동료들 중에 이 추석에 혹시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을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함께 살아갈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절을 잘 지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숙제를 드릴 텐데요 지금 앉아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연락해 볼 만한 이웃은 누구일까? 친척들도 좋고요 가족들이나 혹은 이웃들,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지금 혹시 외로워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꼭 연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니까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? 명절 인사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면서 오랜만에 한번 연락해 보면 서로 서로 함께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칠 텐데요 제 영상이 마쳐진 이후에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누구에게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서로의 결단을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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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